때이른 추위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이 2.3도로 12월만큼 날이 춥습니다. 역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서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과 양산이 2도, 울산 0도, 창원은 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부산이 13도, 양산과 울산이 12도, 창원과 남해는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동해상에서 최고 4미터의 매우 거센 물결이 일겠고요. 내일까지 동쪽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올라서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